보동산 꿀팁의 김소장 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매물은 대구 가까운 성석에 대한 2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는 퓨전 한옥, 고급 한옥, 힐링 한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먼저 보고 현장 위치 가만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옥은 돈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고흥리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낙동강 개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양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사 음내고요입니다. 성석예대 동산병원입니다. 우리 촌집에서 한옥 전원 별장에서 동산병원까지 가려면 여기까지는 약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자염 20분 문양역까지는 15분 그렇게 소요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차선 변에서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삽실, 삽실한 곳인데요. 2차선 변에서 들어가는 길은 여기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동초등학교를 지나자마자 바로 거기 넘자마자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또 좌회전 쭉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바로 오늘 매물까지 슝슝슝 들어옵니다. 성석예대 25분, 다사 20분, 문양역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까지 도로시려면은 이거 집진 하시면 됩니다. 집진 해가지고 마당까지 차가 슉 들어옵니다. 한 두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주위로 지금 임야가 있는데 위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닭장 그리고 평상을 갖다 놓고 힐링 장소로 힐링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도 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간략하게 경계하고 또 저걸 한번 살펴봅시다.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짠! 자 우리 집 경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경계 자 한번 그려볼게요. 경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두 곳도 접혀있습니다. 우리 집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우리 집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좌향을 살펴볼게요. 자 이곳이 정남량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북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 방향이 서향이고 이곳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노? 그러니까 요렇게 6시에서 5시, 4시 방향으로 털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향의 전원별작 한옥이다. 전원별작 한옥. 그리고 1번이 본체고요. 2번이 창포 찜질방입니다. 3번이 야외 화장실. 그 다음에 4번이 닭장입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서 오늘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1383번지입니다. 1383번지 경북성주군 선남면 1383번지 오늘 소개한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493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149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고입니다. 이거는 어디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정보로 한번 볼게요. 건물정보. 자 본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집 본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성임일자는 19... 아 19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016년도 7월 18일 약 4년 5년 정도 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목구조입니다. 제목이 정말 좋은 우리 육성소나무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반 목구조에 토기화로 쌓아 올린 웅장한 전원한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면적은 80.24제곱미터인데 약 24평입니다. 본체는 24평인데 뒤쪽으로 창고 달아내고 뒤쪽으로 좀 달아내고 테라스 달아내고 이래서 실사용면적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찜질방을 한번 볼까요. 찜질방. 찜질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용성일자도 맨 또 2016년도 7월 18일입니다. 이것도 황토찜질방도 맨 제목이 좋습니다. 일반 목구조에 포기화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단독, 포속창고로 되어있죠. 일단은 용도는 포독창고 되어있는 찜질방으로 활용하고 있대로 10.8제곱미터 약 3.2평 정도 됩니다. 실사용면적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우리 한옥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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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총 부지 면적은 149평이고, 한옥조고는 지금 몇 년 됐노? 이게 16년 도요에 다 사용성을 얻었으니까, 한 5년 정도 됐네. 5년 정도 된 한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퓨전한옥입니다. 전통 한옥은 아닙니다. 퓨전한옥이다. 자, 돌아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이렇게 단지, 항아리 단지가 이렇게 한옥과 조화롭게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소나무, 금송이가, 육송, 육송, 우리나라 육송, 소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 소나무,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다섯 그루 심어져 있고요. 요거는 다용도실이겠지? 다용도실. 하이구야, 다용도실이 크다. 요거는 이제 중국 맞고, 뒤에 사장님이 달아낸 것 같다. 실제 평수는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하관정도 있다고? 관정도 여기 와서 판나? 이 관정이라고? 쓰고 있다고요. 이거? 상수도 쓰고, 지하수도 쓰고? 그렇지. 아, 그럼 두 개 다 쓰는 거네. 요 수도. 짠디에 물주기 좋고, 수도 요 한 개 빼놨고, 그 다음에 수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모님의 수도. 야외에 지금 두 개 빼놨네. 항아리가 많다. 한옥하고 어울린다. 조화롭다. 자, 여기는 쪽파 심어놨네. 쪽파. 사모님께서. 쪽파 심어놨고, 소나무 줘도 한 손으로 있네. 소나무 많이 심어놨네. 요거는 이제 연산홍 심어놨고. 연산홍. 이만 이건 무슨 나무가 모르겠다. 자, 우리 집은 보면은, 우채도 이래, 우채지만, 아래채에 저기 황토, 찜질방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허리 찌지기 좋잖아요. 이거 텃밭도, 앞다리, 앞쪽에 텃밭도 충분하게 활용이, 활용하면 되겠다. 자, 넓은 배낭도 있고. 자, 먼저 그, 아래채에 그 황토, 찜질방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야, 진짜 100% 우리나라의 육송이가. 이야, 소나무가요. 자, 요렇게, 황토, 찜질방 앞에, 여기 다용도실도 따로 빼놨네요. 그죠? 따로 빼놨네. 요 황토방 좋다. 뭐, 이거 대둘보 봐라요. 대둘보하고 색깔에 봐라. 100% 육송입니다. 육송. 우리나라 육송. 육송 소나무로 지은 황토 찜질방입니다. 비 오는 날, 꿈불려가지고 푹 찌지만, 허리가 없던 병도 다 낫겠다. 뭐, 저, 있던 병도 다 낫겠다. 없던 병이 아니고, 있던 병도 다 낫겠다. 허리 푹 찌지만, 요거는 뭐, 신경통 이런거는 뭐, 어디갔든 녹화겠네. 자, 황토, 찜질방 받고, 아, 저거서 우찌에서 바로, 요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짐금다리도 만들어 놓고, 잘해놨네. 잠깐 신발 좀 신고 시작할게요. 베란다가 넓다. 이게, 테라스가 넓어가지고, 넥상도 달아내고, 일단, 뒤부터 먼저 볼게요. 화장실이 지금 안에도 두 개 있는 것 같고, 바깥에 젖도 한 개 있는 것 같고, 그러네. 하나다, 요거 삼계살로 꾸먹기 좋겠다. 요거. 자, 요 찜질방, 솥입니다. 요거. 솥. 요기 군불 넣어가지고, 찜질방, 허리 찌지면 좋겠다. 그리고 요게 솥단지 두 개도 걸려져 있습니다. 솥단지 두 개, 걸려져 있고,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네. 어, 감나무다 이거, 대봉감이야. 이거 수다 큰데, 감나무 이거는. 대추나무가 이거는. 요건 대추네. 그죠? 요건 대추고, 감나무 두릅도 있고, 저 닭장 있죠? 닭장 저것도, 이집 사장님 겁니다. 닭도 저렇게, 소소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 오그룹이겠다. 오그룹이. 알았다. 알았다. 간다. 간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야외 화장실. 그다. 창고 겸, 야외 화장실. 변기 섭취 되어져 있거든요. 야외 화장실이 요 또. 여기서 이제, 삼겹살 꾸무다가, 네? 화장실 열라고 하면, 요거 가면 되겠네. 보일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저기서 문 열었잖아요. 여기도 문이 달려있습니다. 됐고, 황토다 황토. 전부 외벽도 전부 황토 벽돌로 마무리 했네요. 요거는, 톡 튀어나오는 거 보니깐, 요거는 북박이장 같아. 북박이장. 북박이장. 아따, 야, 베란다 넓다. 테라스가 넓어가요. 나무 봐라 이거. 돈 많이 들어갔어 이거. 봉사비 엄청 들어갔어 이거. 이거. 이거 마룩바닥도 있네. 여기 앉아가 커피 한잔 잡수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외부는 다 봤거든요. 또 안에 들어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한옥 고급 힐링 한옥 실내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여기에 신발장. 고급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중문. 중문. 중문도 이거 나무로 되어있는 거다. 자, 위에 그 석가래 하고 대둘뽀. 이거를 왜 원극이 좋은데 그죠? 희노끼로 다 돌린네. 황토 벽돌에 희노끼로 벽체마감을 했는 것 같네요. 대둘뽀에 여기에 샹데릴라 설치되어 있고 자, 저기도 건너방이고요. 아드님이 거치하는 방과 같고 자, 싱크대부터 볼게요. 싱크대 기역자형 싱크대인데요. 산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한샘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샘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덕션 3구짜리 맞지? 3구짜리 인덕션 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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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되고 뭐고 전부다 한샘 싱크대 최고급 한샘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바로 위에 이렇게 예쁜 조명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정사각형 모양의 거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볼까요? 아드님이 오시면 한번씩 거쳐하는 방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 전체에 붓바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급 나무로 원목으로 된 고급 붓바귀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여기는 보일러실 이네 보일러실 기름보일라네요. 기름보일라 기뚜라미가 기뚜라미 기름보일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뚜라미 자 요 작은 방 아드님이 오시면 거쳐하시는 방 봤고요. 그다음에 또 사장님 네 분이 거쳐하시는 안방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몇 거리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천정은 전체적으로 히노끼로 다 공사 마무리 했습니다. 전부 문도 전부 다 원목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창문이라든지 샤시는 전부 LG 샤시로 최고급 LG 샤시로 공사 마무리를 한 것 그다음에 여기 원목으로 된 붓바기 장 벽체는 전부 황토로 발라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입니다. 안방 화장실 최고급 안방 화장실 대비석 타일 붙이저 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구 잔깨 그다랑 그다음에 열정 후부 겨울에 얼지 마라 하 이거 히노끼를 만든 욕조 거든요.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겠네. 히노끼 역조 그리고 개수대 이런건 전부 게림끼네. 게림 그다음에 여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네요. 최고급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는 최고급이고 문도 원목으로 된 문이고 안방 화장실 봤습니다. 샤워부스도 최고급 샤워부스로 설치되어져 입고 돈 많이 들었겠다 이 집 완전히 최고급이 최고급 돈 엄청 더럽겠어 창문도 좀 더 LG입니다. LG 샤시로 공사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화장실입니다. 거실화장실에 들어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리석 파일로 공사 마무리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게림 변기 설치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안방에는 좋은거 설치했네. 안방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를 설치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는 다 봤습니다. 안에는 완전히 사람 건강이 좋은 황토 벽돌 천정에는 히노끼 천정마감 대들보 대들보가 엄청 굵어요. 100% 전통 한옥으로 찐건 아닙니다. 퓨전 한옥 섞어서 그렇게 고고 살기 좋게끔 그렇게 지은 한옥 한옥 같아요. 자 또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다 한옥 다시 외부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집은 방이 두 개, 화장실이 아니 두 개. 지붕이 뭐 심했던 게 하네. 토기야일까? 토기야 토기와. 지붕은 토기와. 텃밭이 그리로 갑니까? 토기야일까? 아 텃밭이 아 텃밭이 크다잉. 시원하네요. 텃밭이 크다잉. 텃밭이 크다잉. 자 내부 밖고 외부. 아 이것만 해도 텃밭이 충분하다잉. 텃밭이 크다잉. 우리 산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네요. 히야. 아따야. 지붕 뭐 보인? 웅장하다. 웅장해. 아 여기 소나무형이요. 여기 올라와 가지고 힐링 향수 좋다. 우리 산은 아니지만은 사장님이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 깔비. 이거 옛날 깔비카 거든요. 깔비도 끓었네. 깔비 싹 모아놨다. 아이고야. 자 닭짱 요것도 우리 겁니다. 우리 꺼 해보면 됩니다. 둘을 쪄 있고. 아따 참. 요소보이 웅장하다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부 성중은 선남면 도흥리에 있는 퓨전 한옥 패시브 한옥 100% 전통 한옥은 아닙니다. 살기 현대식으로 살기 좋게끔 지은 한옥입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더 갔답니다. 공사비 더간 돈 그대로 그냥 그것만 받고 그 뒤에 사장님이 또 달아내고 또 텃밭도 갖고 이거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나가면서 마무리 할께요. 아따 소나무 향이 좋다. 어이씨 텃밭도 여러 달리가 있고 희한하네 이 이 수탉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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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건 다 있나요. 그래서 그건 다 있어 디딤돌 까지 설치 다 했고 돈 엄청나게 나왔네 자 여기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시중에 파는 디딤돌이구요 그리고 요거까지는 지금 이 돌이 비싼 돌이거든요 온양석입니다 온양석 이 돌은 비오면 이뻐요 이 돌은 온양석 깔아 놨네 자연석 그리고 바담안 정원 야 이 돌 비싼데 이거 이거 어디서 주왔노 자 대구서 출퇴근도 가능한 위치의 한옥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링 주택 황토 한옥 주택 현장 방송 마치고 또 좋은 매물 오늘 섭외해서 올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에 대한 25분만 하면 됩기라 그래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집을 보시려면은 미리 하루 전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매물들이 그렇습니다 집을 볼 때는 땅이야 뭐 집은 갈게 좀 가시면 되지만은 집은 아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 꼭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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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